진짜 재밌었어요! 고마워요! 제가 밥도 안 먹고 어쩌고 그러고 좀 힘들었는데 끝나고 꼭 해주시고 오늘 하루에 혼박방으로 보내세요! 잘할게요! 모아! 오우, 지금 일차 70분 차원이 우리 친구들 마음이 들이라 되게 예쁜 옷도 입고 애호박도 입고 혼박도 입고 너무너무 좋았고 이거 비밀 끝나고 꼭 밥 잘 먹고 꼭 따뜻하게 입고 언니, 드라마 있어요 드라마 있죠 고마워요! 라임을 맞춘 건가, 옆으로? 의왕이여가지고 보스트랙크 방송하고 있네요 의왕이여가지고 세안이 좋아한다 세안이 좋아한다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요! 치키라! 치크린! 요! 치크린! 치크린! 목소리 왜 이렇게 커? 마이크 안되는데 마이크 튼거같아 오늘도 음악소리 너무너무 커서 너무 힘이 되시고요 오늘 타고 보스타님 뜯는 것 같아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인생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죠?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도 오랜만에 하는 비판이어서 일단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오전 시간에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진짜 선물 받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이들 안녕 사랑해요 마음이들 일단 먼저 귀찮아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고요 시원 입고 따뜻하게 입고 다녀 근데 오늘 많이 따뜻하게 입고 다녀 근데 오늘 많이 따뜻하게 입고 다녀 그쵸? 따뜻하게 입고 다녀 따뜻하게 넘어갈 수 없군요 정말 따뜻하게 입고 다녀 다행히 앞으로도 아니야 근데 이 사이트 저러지잖아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냥 옷 잘 입고 다녀라고요 알겠어? 여러분 그렇죠? 오늘도 대왕 옷이 너무 잘 보여요 이게 점점 뭔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저거 드실까요? 나도 아니 근데 나 나 조금 깜짝 놀랐어 근데 여기 오자마자 사랑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할 때마다 뭔가 조금씩 이끌어있어요 그래서 뭔가 너무 행복해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도 이렇게 이렇게 맛있을거죠?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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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가 아까 내려오면서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빛을 따라서 챌린지를 마흐미들이랑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같이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마흐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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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와 함께 챌린지를 해주시겠습니까? 마 흐미들 마흐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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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흐미 마흐미들 마흐 ticks 마흐미들 마흐믄 냉네 whenever Credit 이게 이제 해주실래요 추출사람은 추춤해주셔도 돼요 맞아 나는 당황하다 당황이 나랑 누리랑 등짓짓다 어? 지금 추실래요? 어? 지금 추실래요? 잠시만요 아니 그걸 왜 목소리였어 왜 이렇게 커 그냥 와이크보다 그냥 와이크보다 그냥 진짜 진짜 예뻤어 뭐야 아니거든 아니야 지금 추아가 열심히 설명해줄게요 저희가 생각했던 챌린지랑 저희가 생각했던 챌린지랑 받은 것 같은데요 괜찮은데요? 나는 리본을 맞추고 맞다친 거 아니지 저기 생일이 부작작한 첫사랑 근데 우리 다 마이크 해놔줄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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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히 선배가 됐어요 저희가 제일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춤을 추면은 뒤에서 마이비들이 플래시를 이렇게 흔들어주면 돼요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네 오케이 에요 에요 체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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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 챌린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네 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맞아서 그 드는 박자가 그 박자가 그 박자가 트렌딩 그냥 조킹 시켜서 그거를 주지 마시고 이렇게 숨겨놓고 있다가 저희가 스카이닝 파이팅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스카이닝 파이팅 파이팅 와 못들어졌어 한 번에 같이 빨리 들어주셔야 이쁘게 나와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스카이닝 죄송해요 내가 너무 왜 왜 진짜 여러분 스카이닝 이래요 내가 너네나 할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문화유장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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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귀여워! 마음이 귀여워! 파이팅 출연 자, 발표는 이제 우리 뭐지 이런 바딘기falls 몰랐때 찍었으니까 자 하신 netFclass 댄스кра Schwartz 도전하시겠다 슈키 iau 터ber 슈키 iau 첫사람과 셀카!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첫사람과 셀카! 잘 맞췄어! 네! 네! 잘 쏴야 돼요! 아주 잘 쏴야 돼요! 잘 쏴야 돼요! 하나 둘 셋! 어떻게 하나 둘 셋! 여기! 빨리 들어야 돼요! 자! 시작! 시작! 하나 둘 셋! 오! 오! 여기! 작가하는 어Cheers 맞죠? 짜카! 여 grin Pillia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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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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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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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그래서 한 번까지 진짜 괜찮은 거거든요? 네, 지금 넘쳐가니까 안주로도 짱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들어서 진짜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한국인 제시라는 게 말하다가 마음은 뭐잖아요? 하나 말하면 되겠어요. 네, 나는 오늘 토요일인데 진짜 마음이 들었을 때 꼭 다 토요일이 되게 많아서 너도 너무 좋은 거고 말해도 좋고 그리고 우리 너무 고맙다. 아침부터 너무너무 고생 많았는데 우리 마음이 지금 얼른 빨리 들어가서 난 천국에 가서 앉아있을 줄 알겠죠? 사랑해요. 오늘 너무 고맙고 고생 많았어요. 아, 사실 오늘 채린지 안 너무 착하게 시작했는데 우리 마음이 많이 흔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많이 흔들었을 때 역시 마음이 늘 흔들어요. 진짜 오래 기다리고 너무 고맙고 흔들었을 때 엄마야 마우스들 밖에 안걸리게 흔들었을 때 알겠죠? 고마워요. 안녕. 우리 마음이 많이 흔들었을 때 저는 짧고 길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늘 최고의 사랑이에요! 아아아아아아 그럼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흐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모두 진짜 많이 오셔서 고마워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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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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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